댄스 유닛의 중간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미쳤다! 어디서 하면서 그렇게 엉덩이를 엉? 3차 경영은 1라운드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! 느낌 왔어. 그냥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. 멤버들이 꼴등하면 들어오지 말래요? 열심히 해도 그 1위라는 벽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높으니까. 저 말들이 왜 나한테 해주는 말 났지? 진심이 전달이 되면 1등을 할 것 같아요. 흔들어 제끼는 거 이제 한번 봐야죠. 각자의 손을 들어 경쟁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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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